대박 감사합니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고기 식빵은 거의 파는 집 것 아니야? 돈까스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여기서 왜 치킨가스를 먹는지 이해가 안 납니다 나는 저번에 밀크티 언니가 이거 사줬었거든. 로스티드 우렁티. 약간 그 맛나? 율무차 맛. 하나로 나눠 먹을래? 응, 그래도. 크다, 이거. 응, 그렇게 하죠. 그 맛은 율무차. 죄송해요, 이 율무차은 율무차. 오, 오케이. 오. 털 먹고 싶은 면은 그냥 기본 식힌 음식. 어. 어. 됐다 가자. 오, 이거 가지 아니야? 개당 5.99야. 오, 이거 가지 아니야? 굴. 굴? 응. 좋아해. 하나 남으면 거의 만 원인데? 아, 랍스타 꼬리 한번 우리 모여볼까? 두 개에 12.5만 원. 헐. 프로듀스. 파일 these. 다. 케따스. 피엘. 임. 세우 하나. 세우 한 줄 하면 될 것 같은데? 세우 몇 개라고? 뭐? 여섯 개요. 이곱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시랑 같이. 소스 아 소스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상해? 와 안보게 잘했다 어떻게 해? 이게 마늘맛, 레몬맛 따로 마요네즈 맛 따로 나는데? 어떻게 해? 굿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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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우와 오우 우와 이거 맛있어 맛있지? 버터향이 확 나는데? 버터향이 확 나는데? 버터향이 확 나는데? 음 맛있어 이거 또 사먹자 음 음 음 예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5파운드 들어있네? 그러면 5파운드치만 해보겠습니다. 아 이거 캐쉬볼트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아 이거 또 일치하면 그거 아니야? 뭐야 저건? 이거 몰라 똑같은 그림 나와야 해 틀렸고 틀렸고 이것도 10이 나와야 해 틀렸고 10 넣었다 아 맞다 10이 나와야 된다 어 10이 돼 이건 뭐야? 여기서? 이 넘버랑 이 넘버랑 같으면 또 그거 되는거지 근데 하나가 틀렸어 아아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으흠흠 으흠 으흠 다 틀렸다 어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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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치가 너무 안 돼 그러네 11이라서 안된거에요? 응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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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 으흠 으흠 우흠 진짜 확실히 약간 그 두반장 냄새가 나네 뭔가 그런거 있잖아 요리 안하고 그냥 뭐든 시켜먹으니까 좋다 두부밥이라도 카씨도 성공이야 너무 맛있어 근데 비주얼이 너무 다른데? 맛있어 밀크티 언니가 준 생일선물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캔들인가? 냄새가 진짜 좋아요 언니가 직접 만든거죠? 네 오 좋아 우리 캔들메이커 밀크티 언니의 생일선물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향기가 진짜 남다르네 남다르네 이쁘다 이거 이게 오렌지향기구나 이거는 왜 개피에요? 진짜 레알 시나마 와 우와 이게 오렌지향인거죠? 진짜 좋다 향기 와 여러개 섞였어 자몽향 핑크피즈향 어쩐지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게 자몽향이었구나 하하하 우와 이거는 서비스야 서비스 너무 예쁘잖아 우와 하하하 이건 무슨향이에요? 귀여워 하하하 감사합니다 오늘 정하고 들어가요 아 이거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? 이거 아니고? 어? 아 나 잘못 시킬뻔했네 이건 티냐 그냥 티냐 와 그냥 있었으면 진짜 하하하 오케이 이거 안되면 이건 티병만 넣으면 되는거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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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이도 우럭이? 롯이도 우럭이? 네 아 아 죄송해요 우리 오늘 우럭이도 우럭이도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없대 오늘 아침에 우럭이도 우럭이도 없었어요 아 20시까지는 우럭이도 없었어요 아 아 아 어제 오후에 넙었었는데 하하하 아 이케 자순이 그릇 ucht 웅 그리고 고소시 하하하 아 봄 고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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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...정말한거지? 죄송해요? 정말한거지? 아무것도 없지? 아무것도 없지? 아무것도 없지? 예, 괜찮아요? 타워지마차 물치? 웜? 웜? regular? 네 수고한거지? 네 아무것도 없지?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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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버터 원래 이랬나 봐. 내가 거기서 먹... 여기서 처음 먹나 봐, 허니버터. 이 집은 확실하다. 김치찌개 맛집이다. 잘 되고 계십니까? 응. 나보다 잘 끓였어. 나 집에 못 가겠는데요. 나 집에 못 가겠는데요. 우와... 나 집에 못 가겠는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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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에 못 가겠는데요.